네, 이제 정옵션에 어? 방패 방어력? 잠깐만 야, 이거 뭔가 이 채널 계속 뭐가 나오긴 하는데 방방 뛰어보자고요? 방방 먹었으니까요? 방방 근데 이렇게 좋아할 템 아니잖아 뭔가 그런 의심이 드네 지나갑니다 님아 야, 님아 님아 님이 와서 박았어요 이거 과실 10대 0임 아니, 님아 뭘 매직가드가 어디가요, 님아? 아니, 이거 10대 0 아니에요? 아니, 난 잘못 없는데 이 사람이 와서 박았는데 이상하네 내가 먼저 분명 한참 전부터 때리고 있었는데 뭘 돌았나 미안해 사실 안 미안해 어떻게 사냥 좀 똑바로 하셔 그래서 전방주 시가 제일 중요 보니까 또 보여 드려야죠 잠시만요 귀걸이 3개 구매할 수 있나요? 네 메렛 님 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 귀걸이요? 귀걸이는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붙으면 꽃이 크게 삽겠습니다 어떤가요? 네네 좋은거에다 해드릴게요 54면은 플라워링에 해드릴게요 휘리릭! 캬 괜찮아 두개 붙이면 되지 축하합니다 세개중에 하나는 붙겠지 슛! 아 이새끼 성의 없이 바르네 시청자를 제물로 쓰는 쓰레기같은 짓을 하다니 레고야 그러면 되겠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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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네 미안하게 됐다 100만원 보치 이런게 생겼네 진심입니까? 방금 한게 담배피고 올테니까 그동안 질러놓으라고요? 시원하게 태우고 오십시오 제가 받은게 정옵션이었나? 좋은거 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야스 브로우 이거거든 이거 거든요 이거에요 이거 축하합니다 진짜 법사는 황갑충 대리작 할 수 없는 안된냐고요? 뭐 지르실게요? 아공 6장 한다고요? 아 아 일단 알겠습니다 노리는게 다 발리는걸 노리는거겠죠? 다 발릴 확률이 2%대거든요 한 2%는 좀 힘들긴 하더라 5장 발리면 46부터 본전 이상이지 형들 제가 46 이상 띄워볼게요 한번 비리빗 우프스 예스 오 씨 잠시만 잠시만 21.6% 벌써 뚫었다고? 재물하나 가야될거 같은데 이거 똥냄새나는 가운에다가 전신방어 한장 실패 아 으 으 으악 으악 아 어떡해 야 이거 곤란한데 돌려줘야겠다 돌려줘야겠다 야 이거 안돼요 안돼요 음 아 이거 안돼 안돼 스택 다 빨림 가리고 스트레이트 되냐고요? 아 제가 진짜 말렸습니다 저는 저는 형을 믿고 있어요 방송 보고 시작했어요 허허 허허 허 딱 오 마이 포킹 갓 하 아 내 장 휘 두 تم lowers pra 50인 축하 드립니다 허 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oike많yst 좀 많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48이면 아까 그 똥가보드 어딨어 자 이거 돌려줄게 술 사준다고? 오케이 민영이 왔어? 야 민영아 야 민영아 야 우리 지금 90 올해 미상 용기사 모집을 하고 있긴 해 야 민영아 90 올해 미상 용기사 모집 중이야 지금 생각보다 랭커가 많아졌어 근데 직장이 바쁘니? 레벨이 0 오르지 않네 민영이 좀 바쁜가 본데? 친척집 갔다 왔는데 어어어 흠 아 친척집 갔다 왔구나 잘 다녀왔어? 흠 흠 어어양 알겠어 혹시 24시간 랩업하고 어 문의줄래? 그때는 근데 아마 120랩 이 커트긴 해 흐허 미 어 그 어 이따 보자 가능 어 오케이 오케이 40랩업 하고 보자 40랩 뒤에 보자 아니 우리 평랩이 벌써 100이 넘어서 민영이가 지금 70이라 너무 같이 하고 싶긴 하지 민영이 있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기사 모집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어 뭐야 오셨네 벌써 오셨네 인기도도 높아 어 뭐야 제가 한번 벗긴 적이 있네요 미인님을 본 적이 있나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당망이님 소개로 왔어요? 아 아 진짜요 잘 오셨어요 아 거푸님이 소개해 주셨나? 아하 알겠습니다 그 저기 뭐야 저기 형식적으로 면접 보는데 그 남자분이시고 어 저희가 그 작품 첫 클리어 그러니까 퍼스트 클리어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도전은 해볼건데 그래서 레벨을 열심히 올려주셔야 하는데 게임 열심히 열심히 레벨 보면 열심히 하실 것 같긴 해 근데 오래 해주실 수 있나요? 최강 백수입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인재를 기다렸어요 님을 기다려왔음 지금까지 전 님을 기다렸나봄 아버지 밑에서 자극만큼 이렇게 백수하고 있어요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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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너무 완벽해 어 네네네네네 아 맞아요 직업이 곧 용기사니까요 네네 직업이 용기사인데 겸업이 힘들어요 아 맞죠 맞죠 맞아요 전업용기사시구나 네네 전업용기사 그럼 제가 그 템 먹기고 계신지 다들 궁금해 하실텐데 한번 구경 될까요? 후저도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아 저 템은 전사가 돈막기 부끄러운데 리얼 아 그럼 자신작 혹시 있다면 한두개만 보여줄 수 있나요? 자신작 있나요?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진짜 흑수저에요 아 괜찮습니다 곧 님이 피나카의 주인이 되실 거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아 진짜 잠깐만 다 벗었는데 물방작 보넬름 08로목 어 부끄러울 정도는 아닌데요 전사인데 흰팔 이속이카 부끄럽지 않은데 96스페판 10화작이죠 이게 뭐 10화 2작 같은데 85까지 제 코를 꼈다고요 크으 만족해요 이야 와 근데 진짜 흑수저의 표본으로 처음에 진짜 한 땀 한 땀 템 모은 느낌이 난다 네네 와 네네 구경비요 이거 그만 할까요? 이거 너무 식상하니까 네네 잘봤습니다 그러면 뭐 줄까? 뭐 없나? 신민 전사거 드레이크의 피 아 폐사 직전이에요? 폐사 직전이면 쭈 아니 쭈쭈바 준비하세요 위에 누가 저렇게 소환한거야 이거 아 고마워 고마운데 이거 누가 이렇게 소환해 놓은거야? 형 내가 양식해 줬어 야 고맙다 여기서 흑갑충 뜨면 뽀찌 주면 되는거지? 고마워 야 너밖에 없다 너 아니었으면 흑갑충 먹는데 100년 걸렸을텐데 여기서 뜨는거지? 아니 잡아볼게 잡아볼게 잠깐만 잠깐만 나 공격이 안되는데? 시발 이거 뭐해요 이거 아니 공격이 안되잖아 어벤져 어디갔어? 일단 다 때려가지고 끌려 모으고 여기 끝에 서서 여기 끝에 서서 갈기면 갈기면 아오이씨 잘 조금 도착하는거 흐어 하하하하 야 왜요? 홀프는 좀 세 해? 도와주기 아 미치겠네 오늘 진짜 왜이래 애들 아 근데 또 흑갑축은 당연히 안 나왔네요 아 아무튼 미인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따 따로 메신저 보내겠습니다 아 이제 새로 영입했네요 두 분 더 모셔야 되네